6시 5분이 되어 가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있고요 뭐 돼 브이로그 유나 예지편에서 제 언급이요 잘 봤습니다 어류 광어가 나오던 거 저를 찾으시던데 저는 제 얘기가 나와도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제 편 아니면은 브이로그를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지연이가 너 엄청 많이 나온다고 바꾸라고 해서 봤다면 죄다 제 얘기밖에 없더군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해산물 시장을 봤는데 물고기를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시나요 이런 거 또 한 효종 도 화면은 두 줄 이상 나오겠죠 잘 떠들고 있네요 목소리가 왜 안 들리는 걸까요 목소리가 왜 안 들리지 목소리가 왜 안 들리지 목소리가 왜 안 들리지 내가 이렇게 가까이 마이크를 해놨는데 왜일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일까 왜 안 들리는 걸까요 밥을 피우고 또 할게 밥을 피우고 또 할게 아이고 미안해 나 이걸로 냈죠 뭐가 문제였지 이거 싫어요 자신감 없이 팩 쓰러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너 왜 엄마를 실망시키니 안녕 고마워요 안녕